성배의 성자 성명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람하심과 성룡님의 감화감동,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니 오늘 신년 경기도 지도자 조찬위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종들과 우리 경기도 우위 그리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우위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조찬기도 김천하 목사님께서